경기 수원 중부경찰서는 PC방에서 다른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. A씨는 지난 28일 수원시 장안구의 한 PC방에서 다른 손님인 40대 남성에게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흉기를 휘둘러서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흉기에 다친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를 쳐다봐서 기분이 나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